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주시의회가 오늘 양주회천 A15지구 LH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하주차장 기둥 보강 작업 과정을 직접 살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주시의회는 오늘 철근을 누락한 채 시공한 양주회천 A15지구 LH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이날 이송주 주택과장을 비롯한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고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지하주차장 기둥 보강 작업 과정을 직접 살폈습니다. 윤창철 의장과 한상민 부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주양규 LH 양주사업본부장에게 보강공사의 개요와 진행 현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았으며 LH는 진행 중인 보강공사는 오는 8월 1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창철 의장은 입주를 앞두고 도저히 믿기 힘든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졌다며 시민들의 불안에 손은 물론 더 이상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윤보영입니다. KBPS 윤보영입니다.